그래서, 이것은 템플입니다. 템플? 예. 오늘 아침에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원색이 엄청 많아. 모든 컬러감이 진짜 자메이카하네. 이것은... 이 학교입니다. 학교? 네. 아, 이 학교? 네. 이것은 학교입니다. 아, 학교입니다. 네. 3년이, 2년까지 6년까지. 아, 어린이집? 정식 학교는 아닙니다. 귀엽다. 시작을 하고, 초등학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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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아, 학교. 이것은 내 집입니다. 당신의 집? 오, 와우. 오, 여기 멋있다. 제가 키우는 거 같아요. 키우는 거? 네. 산 꼭대기에서 물고기를 어떻게 키우지? 애완... 애완 물고기? 네. 휴. 이것은 작은 것들. 이것은 작은 것들. 이것은 작은 것들. 어? 아, 구피들이다. 애완이야? 휴. 아, 이거... 이거? 뭐야? 아주 작은 것들. 이것은 작은 것들. 아, 키워서 먹는 거구나. 그래도 기다렸다 드시네. 하하하하하하. 여기가 조셉의 집. 아, 여기가 방이구나. 네. 제일 궁금했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여기, 손을 벗고. 어, 신발 벗네. 우리나라랑 똑같네. 여기가 내 집이야. 음! 예. 아, 좋은 냄새. 네, 맨. 좋은 냄새. 와이피, 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하하하하하하. 아, 요리하고 계시는구나. 음, 맛있는 냄새. 라이스? 튀기지니까? 예. 밥 좋아해. 난 뺏음같아요. 밥 좋아해. 왕oque? 아, 왕께 뺏음같아요. 투 머리 크라이스? 투 머리 크라이스. 투 머리 크라이스? 와, 맛있겠다. 우와, 강화! 오, 맛있겠다.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etters. 둘 다 인상이 너무 좋으신거예요. you want a banana? and we got pineapple. 바나나도 좋고 다 좋고. 밥 먹을게요. 밥. 땡큐. 우리 피알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우리 도시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와 재배를 하는구나.